오늘은 강서구에 위치한 방화글링공원에 찾아와 봤는데요 밤공기를 맡으며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? 산책코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들도 있어요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벤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과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강서 크리에이터 분께서 소개해 주셨던 강서구 스마트 쉼퍼도 방화글링공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아주아주 따뜻하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민들을 위한 공간 방화글링공원 모두 모두 놀러오세요 강서구민들을 위한 공간 방화글링공원 강서구민들을 위한 공간 방화글링공원